안녕하세요 나르다 엔터테인먼트 소속 김태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아름 컴퍼니 김태민입니다 셋, 둘, 하나, 스타트! 너 럭키가 무서운데 뭐야 이거? 냄비 안에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? 뭐야 이거? 으아이 뭐야! 야! 야 왜요? 저 마주신다 하자구요 진짜 왜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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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마주신다 그냥 예? 야 이거 뭐야? 낙지? 김태우 낙지 닭쥐요? 낙지 김태민 오징어! 이거 뭐지? 너 만져봐 저 안 만졌어요 아직 아니 만져보라고 그러지 마요 진짜 여러분 저 무섭단 말이에요 아우 씨 세상! 아우아아아아아아아! 살아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세요? 몰라 몰라 진짜 무서워요 어떡해요 legitimate 무겁고 아 이거 느낌 이상한데 만져봐 만져봐 어떤 느낌 어디갔어 어떻게 하세요 빨리 찾아봐요 어디갔어요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뭐야! 이거 진짜 뭐야! 이거 뭐야 진짜 형이 깜짝 놀라게 했잖아요 아까부터 아 이거 뭐야! 뭐예요? 야 이거 뭐예요?